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시면 돌아올 수 없는 강 전공의 문제 여러분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대학병원을 가서 진로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경증환자들도 대학병원에 몰리고 그래서 경증환자들이 대학병원을 가기가 그렇게 힘들거나 좀 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인센티브 제도를 고치면 조금 더 방법을 찾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대학병원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싼 노동력이 필요했고 그걸 전공의로 채웠던 겁니다. 전공의들이 싼 노동력을 제공해 가지고 한국의 대학병원이 유지가 됐던 겁니다. 의료수가가 낮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조선일보가 왜곡된 병원 수가 빅파이브의 전공의 의존을 키웠다. 지금 의료수가를 가지고는 정상적인 그런 의사를 고용해가 대학병원이 돌아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돈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대학병원들이 의료수가를 가지고 벌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을 여러분들 싸게 고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쿄는 동경대학은 전공의 의존율이 10%면 대한민국은 40%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놈들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좀 냉정하게 이게 돈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된 거고 아이들 한 명 낳았는데 아마 분만료가 80만 원 79만 원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리스크가 다른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진작부터 의사들의 위험 분쟁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자료를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낮은 숙가 때문에 결국 대형병원들은 월급은 적고 장시간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전공의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일본 대형병원들의 전공의 비율이 전체 인력의 10% 한국은 30에 40%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수가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의료수가가 뒷받침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건강보험요율이 낮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런데 그거를 또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인들은 싼 여름들 낮은 의료수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온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뭐죠. 그냥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나갔으니까. 저도 정말 놀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한 집단을 매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권과 상관없이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는 필소의료분야 병원의 저수가 문제를 사실상 장치간 방치해 왔습니다. 이번에 전공의 이탈로 중환자 수술 입원이 어려워지자 급조한 병원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의료계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문 병원 사이에 적자만 안 나면 다행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병원이 거의 이익을 못 남기는 그런 조직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여러분들 좀 과학적 태도가 참 부실한 같아요. 하기에 선거 부정에 대해서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말해 줘도 뭡니까. 선거 부정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숫자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일 생각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감으로 다 때려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한국대학병원의 전공의 비중이 서울대병원이 46.2% 세브란스 40% 삼성서울병원 38% 서울아산 34.5% 서울승모병원 33.8% 미국과 일본의 대형병원들이 10% 안팎이었다고 하죠. 여기 그래서 높은 비중의 원인은 저렴한 인건비. 전공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전공의가 많은 업무를 대신합니다. 문제점은 전공의의 과정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 환경 이런 겁니다. 낮게 비용을 치르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뭡니까 죽일놈 살릴놈 했으니까 얼마나 낙담이 됐겠습니까. 밤낮을 시 근무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과중한 업무량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평균 연봉은 4천만 원이고 레지던트는 6천만 원이고 전문의는 1억 원 정도를 받는 겁니다. 레지던트가 6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에는 약 1만 3천명 전공의가 있고 40%가 서울, 경기,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30%가 외과 계열에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필수 의료, 흉부 외과나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분들이 트레이닝 코스로 그렇게 전공의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근무 환경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죠. 한국의 건강보험 수가 자체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최저수준입니다. 최저수준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건강보험 요율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영국은 100만 원을 벌면 15%를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한국은 7.09%를 낸다는 말입니다. 의료 수가가 낮은데 의료 분쟁, 의료 소송은 높아지는 겁니다. 저는 예의를 하죠. 한국이 여러분 고소고발이 심한 나라지 않습니까? 의료는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그게 숫가에 다 반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숫가는 묶여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안 하려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80만 원 받고 의료 사고 터지면 아이를 분만하는데 80만 원 받고 했는데 10억씩 물을 내는 산부인과 씨가 마르는 게 당연합니다. 분만 숫가만 봐도 필수 의료 문제 해법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수 효과에 기반을 둬 가지고 의사 정원을 여러분 늘리게 되면 해결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얘기 짧은지. 저는 사심이 개입됐기 때문에 이번 정책을 총선 이전에 무리하게 밀어붙인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분만 숫가가 이렇게 낮은데 의료 분쟁이 터지게 되면 송사하면 사람을 완전히 피폐화시키지 않습니까? 3년 4년 이렇게 끌어가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줘야 되면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맘카페에 여러분들 글 올리고 하는 그런 걸 보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 의사들 상대로 해가 공격이 많겠습니까? 그냥 안 봐도 훈합니다. 한국의 의료 분쟁은 2016년에 6995건이었는데 의료 소송 건수가 2022년에는 1만 3114건으로 87% 증가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의료 소송 승소율이 절반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패소가 두 건 가운데 한 건을 의사들이 패소하는 겁니다. 그럼 의사들이 패소하게 되면 합의금을 지불해야 되죠? 변호사 써야 되죠?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스란히 어디에 반영돼야 됩니까? 의료 수가의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의료 수가의 반영이 되려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저런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 소송 승소율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든지 이렇게 여러분들 메디칼 타임스가 아마 전문지인데 급증하는 의료 소송에 위축된 의사들 이대로 괜찮나 이런 내용을 다룬 겁니다. 의료를 다루는 사람들은 사건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에 이렇게 의료 소송 건수가 높아지고 승소율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좀 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떠들려고 하겠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분위기. 이번에 의사들 공격하는 걸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